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니까 선거 처리라서 그런지 눈에 띄네요. 유세 차량들이 눈에 띄고 방송하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선거일도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다 보니까 요즘 유세가 아주 치열하고 온통 그 마이크 확산기 때문에 귀가 아플 정도로 저도 지금 고통을 좀 시달렸습니다. 촌에서의 방송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자. 인물을 보고 뽑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만 보고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거야.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다.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율 대비 46.19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706.97입니다. 2706.97로 마감을 했고 2730.68로 개장을 해서 코스피는 장중에 낙폭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최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장 내내 하락장이 연출되는 겁니다. 하락장이 연출됐다. 그리고 유카 증권 시장에서 기관 애들이 6,748억 정도 외국인은 2,72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요. 그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도 1조 한 2,267억 정도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견고한 미국 경기를 재확인시켜줬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니까 2월 9인 건수, 9인 건수가 집는데 9인 건수가 875만 6천 건이에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던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네요.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910억 원을 순매도를 했네요. 이어서 하나에로스페이스 772억, LG화학 698억 정도 이렇게 좀 했어요.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반면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2,114억을 사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기간에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2,714억 많이 팔았습니다. 차익시라는 한 겁니다. 기간에 들은. 높다 생각하니까 일단 팔자. 팔고 나가자. 하이닉스는 554억, LG엔솔 512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간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네요. 143억을 담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음식료업이 1.85% 운수창고, 건설업 중이 강세였는데 반면에 운수, 장비, 전기전자, 유통업 이쪽은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시가통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떨어졌어요. 9개. LG엔솔은 4%대의 하락서를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약세였습니다. 네이버만 홀로 소포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는 전율 대비 11.63포인트 떨어져서 879.96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간에 들이 1,564억, 외국인이 460억 정도 순매되었고 반면에 개미들이 홀로 2,199억을 순매세한 거죠. 업종별로 보니까 화학 쪽 운송, 기타 제조 이쪽이 오름세였습니다. 반면에 금융하고 일반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은 내렸습니다. 시가통액 상위 종목의 NQM이 20%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HBSP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또 증시에 상장한 IMBDX가 공모가 대비 176.92% 올라서 36,000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IMBDX는 소량의 혈액으로 여러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이 좀 맛있게 끝났고 일단 좀 그렇네요. 보니까 코스닥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좀 빌빌거리고 있네요. 벌써 한 4% 빠졌습니다. 이틀 연장. 유럽장을 보니까 현재 영국은 현재 0.36% 정도 소폭 좀 빠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0.2% 현재 소폭 오르고 있고 독일이 0.26%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빠지는구나. 5,000 좀 갈라고 할 듯하면 빠지고 빠지고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또 빠질 것 같아. 느낌상 또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1%, 0.5%에서 1%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은 1,350원이고요. 3원 정도 빠졌고 달러 1분에는 151.56엔 유가는 85.15달러입니다. 일본에는 889.93원 유로화는 1,454.69 중국 이연화는 185.92원이고요. 희발료 1,648.7원 국제금값 2,281.8달러 국내는 구한 8,591.7원입니다. 국내금값이 좀 빠졌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363이네요. 4.363 아직까지 높다. 높아가지고 별로 좀 안 좋아요. 선물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혼자 센데 지금 다운은 거의 강범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강범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S&P가 한 0.1% 정도 현재 좀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0.25% 그리고 러셀이 0.1% 정도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오늘 좀 아쉬웠죠. 좀 쭉 빠지더니 좀 낙폭을 줄이더니 다시 또 빠졌어. 빠졌는데 오늘은 개미들보다는 기관애들이 아주 귀신같이 차이시라냈습니다. 기관애들 폭탄 물량 내던지고 잽싸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8만 5천원대가 고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을 더 털어내든지 할 것 같습니다. 차이시라는 개미들도 있을 거고 차이시라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여차 싶으면 외국인들도 물량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종가 악마까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우선주는 7만이 고비야. 7만 전자. 이게 고비입니다. 내일도 좀 볼 때는 여동칠 것 같아요. 6만 8천 5백원센에서 와타리가 따라하면서 상당히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외인들이 팔았죠. 외인들이 외인들이 팔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약간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열줄 될 겁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의 뇌피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